신기하네요. 되게 많이 온 곳인데도 어색하기도 하고 갑자기 어색해졌어. 단골 스튜디오였는데 그리스도의 정보는 데 뱅이 있는 파이팅을 하자 또 다른 파이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파이팅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하는 파이팅을 하자마자 제가 더 이상한 파이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다른 파이팅을 하자 하지만 이 파이팅을 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파이팅을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